김여주 어디야? 소리 들리는데 너 집 아니지? 여보세요 왜 묵묵부답이야?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나 보지? 아니야? 나 화나려고 그래 거짓말은 봐줄 수 있어도 내가 아닌 누굴 두고 있는 건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장 나에게로 와 나 그랬구나 차라리 내가 개인과외를 붙여줄까? 나는 누가 내 물건 건드리는 걸 굉장히 싫어해 너 아직 내 이름 모르는구나 알려줄게 지금 당장 와 왜? 싫어? 아직도 모르나 봐 나한테 거절이라는 건 없는 단어라고 여주야 김여주 처음 만난 다른 남자의 냄새가 나 내 후각은 정확하거든 누굴 만나고 온 거지? 응? 솔직히 말해 난 말이야 난 말이야 다른 누가 널 만나는 걸 절대 허락할 수 없어 넌 오직 나만의 너여야만의 응? 이번 한 번만이야 봐주는 건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을 땐 둘 다 무사하지 못할 거야 뭐로 écrit 다음번에 Еще 걸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